10년째 공개연애 중인 배우 이정재와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이 미국 LA에서 열린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. 지난 3일 현지시각 미국 LA에서는 2024 라크머 아트플러스 필름 갈라 라크머 아트플러스 필름 가 열렸다. 라크머 아트플러스 필름 갈라는 그간 세계적인 예술계 임무를 선정해 그 업적을 조명해왔다. 이날 행사에는 10년째 공개연애 중인 이정재와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. 이들은 그간 수차례 라크머 행사에 동반 참여해왔다. 이날 깔끔한 검은 턱시도 차림의 이정재와 검은 롱 드레스를 입은 임세령 부회장은 즐거운 분위기 속의 지인들과 함께 사진도 찍었다.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연애 사실을 인정 후 그간 큰 국제영화제, 미국 에미상, 라크머 등 공식적인 자리에도 함께하며 애정을 뽐내고 있다. 한편 이날 행사에는 킴 카다시안, 트로이 시반, 앤드류 가필드, 니콜라스 올트, 블레이크 라이블리 등 대중예술계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. 한국 배우로는 이정재 외에도 이수혁, 분가영 등이 참석했다. 이정재는 오는 12월 26일에는 세계적인 열풍을 이끈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 시즌 2 공개도 앞두고 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